이렇게 무사히 경계근무와 불침범 근무를 마친 전우들 야간근무 후에 피곤이 더해져야 참맛을 알 수 있다는 뽀글이 타임이 이어집니다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게 세제입니까? 그러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자 분대장님은 화장실에 가셔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람이 너무 있잖아 어 물 샌다 물 샌다 펌프 났어 움직여 움직여 펌프 났어 그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두 손을 주고서 이러고 있어 잠깐 오 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형그라 너 그렇게 안받는데 진짜 갑자기 배가 고파가지고 이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라면 냄새가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무슨 얘기인데? 무슨 얘기야? 아, 잠시만. 아니, 또 한 번 올려볼까 했는데 안 된대. 어떻게, 괜찮으십니까, 선생님님도? 네, 네. 안녕하세요. 우리 저 수많은 그 이등병들을 받아보셨지 않습니까? 우리 저 김영근 이병 어떻습니까? 딱 보시니까. 뭐 아직까지는 이제 전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앞으로는 진짜 잘 알 것 같은 행진이 있습니다. 저는 저 제가 좀 사람을...